안녕하세요 호비입니다 오늘은 청라에 왔어요 청라에 맞힌 세이카 오빠네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려고 왔어요 되게 조용해요 여기 여기 계란찜 딸들 제가 먹고 싶어 하던 빵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눈꽃빵이 화요일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쉬워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우와 역시 이런 거는 빨리 팔려야 근데 일곱시에 문 닫는데 불숲 품절? 오 깜짝이야 나 갈게 Sylía kot자 어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요 어차피 집에 가서 가족들 먹을 거라서 왜요 왜요 가족들 먹을 건데 그럼 가족들 먹을 걸 저희가 맞아 뺏겠습니다 카톡 문의하는 걸 여쭤봤는데 그리고 바로 고릴라 스위치로 왔습니다 쁘루피피 히히히히 여기 있네 삐동 2층 고릴라 스위치 여기 있네 여기 6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4시에 온 사람 여기 안녕하세요? 어 그렇죠 필브로 막 하는 거 아이 기어쓰 사람 계셔? 손님 계셔 조심히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 계시는데? 어 세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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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 기억나? 어 쪼번에 만들었었는데 세이카 아니 왜 몸통이 없 어? 너가 뭐하는? 몸통 어디 간? 온다 온다 어 뭐야 저 사람이었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번지 전혀 몰랐다 아니 내가 저 사람 세이카 오빠 아니겠지 아 그니까 맞았어 내가 그걸리 없다고 했는데 헐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됐어 아니 거기 계란찜 거기는 눈꽃빵을 안 하고 화요일날 안 왔네 시간까지 가령 안 왔네 팔 어색한가 봐 만들어 줄게 이거는 판매용은 아닌데 오빠가 만들어 줬어요 어 어우 오빠 오빠 음 앙크림 맛있는데 음 음 음 꽈빌기맛이다 음 맛있다 음 음 꽈빌기맛이다 야 좀 맛있네 음 그냥 요새 인기 있길래 만들어 봤어 한국치고는 꽤나 맛있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자기 천재인 적 하려고 응? 대충 만들어 봤는데 저 힘이 없어 힘들지도 않아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바닐랍이 꼭꼭 박혀있는 거 봐요 아 딱 내가 원하던 그 바닐라 맛이야 슈크림 맛 나 진짜 이 맛 원했어 딱 내가 먹고 싶었던 그 맛이야 음 아이 지금 아직 어 잠시만요 음 아 오 이게 바로 오 오 오 도와 줄라 손가락 빵걸 내가 저게 흰 완전 트래비스 맛이야 빵이 되게 쫀득쫀득 꽈배기처럼 쫀득쫀득 퐁티뽕실한 그런 식감이 약간 식을수록 입에서 떡처럼 쫀득해지는 야 손에서 왜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나 이거 단거 먹었으니까 다음날가 나지 진짜 짜증나게 됐다 야야 페레로로시 같다 삐까삐까삐까삐 좋아 좋아 커피를 좀 먹어야 되겠어 힘들어 페레로로사인데 페레로사의 약간 희이즐넛 맛이랑 그런 맛이 천만한 느낌 연한 페레로로시 밀크초크잖아 딱 그런 초코소락밥에 들어있는 그런 코코아 크림 맛이야 코코아 크림 플러스 페레로세 맛 완전 내 취향이 일단 이렇게 합쳐서 목이 안 땡긴다 목이? 응 근데 딱 완전 내가 찾던 그 맛이야 최고 난 노티드 도넛을 안 먹어봐서 비교할 순 없겠지만 노티드 갈래 한 번? 나 노티드 가고싶은데 그거 먹고 중앙게장 가서 왔어 너무 좋아 근데 그거 보면 밥 얻어놨거든요 중앙게장 고깃집 아니면 앞에 봤던 김치찜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뻐 밀고있는 말투에요? 아니 저 어색해서 그냥 어색하니까 아 나오세요 아줌마 나오세요 왜 뭐 나와요? 나오세요 써봐줘 사랑해 왜 왜 해먹겠습니다 그렇게 올 때 연락도 잘 지내? 안녕 이런 것도 아니고 오빠 매장에 있어? 매장에 있어? 도넛 있어? 아니 나 연락 안하나 그랬는데 도넛가 빨릴까봐 갑자기 환경에 이렇게 버스에서 오빠 매장에 있어? 사람보다 도넛치가 더 친근해 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나에게 선택권 주면 안 될텐데 저는 계란찜 이런거 몰라서요 계란찜만 5개 시킬까요? 저한테 선택권 주면 저 계란찜 어묵탕 시킵니다 어묵탕? 이거 맛있게 먹어야지 한 개씩 가져가면 그거 아니야 다 먹어 다 먹어 아니 나 정말 그냥 다 가져가면 돼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친놈이다 음 계란찜 영양분 나는 머리 짐이다 좀 더 어려 보이게 해주니까 근데 9살 어려웠도록 30대잖아요 4살좋으로 수영 4살에 딴 때 머리 양갈래로 머리 양갈래로 머리 양갈래 4살좋으로 그때가 24살이었는데 뭐야? 모인거 때 때 그때가 24살이었는데 나도 20대였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지는 것 같지? 아니요 아니요 아 손이 다 커다린다? 열심히 가야지 갑자기 열심히 가야지 열심히 가야지 어떡해 우려무치 날 수 같아 으어 제가 완전히 공장이라서 근데 크림도 오빠가 다 맞으세요? 모든 크림은 오빠한테 맞으세요? 응 권력을 쥐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좋으세요? 권력 권력 인 팁이야 인 팁 분명히 인 팁이야 어? 이 팁 내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잖아 내 친구 중에 이 팁 있거든? 진짜 이래 박명수 친구라고요?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아 일하기 싫어 가시는데 먼저 가면 또 민망하니까 이럴 땐 저 언천히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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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형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아 세형 아 화장실 가는 사이에 개선을 안녕히 계세요 첫분만 기다려주세요 아 세형 진짜 아 이러시겠습니까? 저희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아 세형이 때문에 진짜 저희 기사입니다 아 세형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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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네 집에 왔어 야 나 어디서 자? 여기서 내 팔베개하고 내 옆에서 왔지 응? 이 침대 1인용 아냐? 0.5인용 아냐 이 침대? 이 침대? 뭔 노래야 개 작은데? 너와 한 개라면 뭐지? 국물이 너무 많아서 면 못 붙겠다 그니까 국물부터 먹어야 될 듯 너 꼭대기 시켰어? 아니 근데 왜 면이 그렇게 커? 그냥 시켰지 면 똑같아 다른데? 그래? 너 큰 거 먹어야지 아니야 하하하하 국밥 아니야? 하하하하 왜? 왕 아 무슨 엄마 핸드폰 소리가 나 자꾸 내 벨소리 무시하냐? 고기 씻은 맛이야 응? 나 한 숟가락 먹어봐도 될까? 야 어흑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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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섞었어 근데 맹탕 맛이네 고추 고추 나 여기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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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추 집에 언제 가? 내일. 오늘도 자고 갈래. 왠지 니가 수도세랑 쓴 전기세랑 내고 가야 된다? 한입 다시. 겨울에. 참기름에. 양이. 참기름에 매운 치즈. 참기름에. 바싯내 나 무서워. 5초 더 먹네 하야 된다. 줄 어두워 먹네. 물러나가 province 와.. 자다 일어난 사람이잖아? 얼굴의 맛도 진한데 레몬향이 더 진해서 둘이 싸워 이별아 얼굴이랑 레몬이랑 겁나 싸워 근데 레몬이 좀 더 쎄 완전 상큼해 레몬잼 레몬이 간바르테로 이겨요 레몬 껍질이 있어요 아유 이건 못 치우겠죠 인정언니래서 찍은거다 땅콩맛 내가 말했잖아 땅콩이라고 난 땅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부드럽다 마라탕도 잘 먹으면서 그러네 치소 이건 좀 더 쫀득쫀득하다 음 인정 카라멜 땅콩 카라멜 맛 난 피넛버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피넛버터 맛 진짜 영화를 먹는거야 밑으로 밑으로 젖겨버리는 힙합 에스암 솔져 부 셰프 미션 챔피언 셰프 미션 챔피언 똑바로 눈뜨라 똑바로 눈뜨라 떠나면 잡지 못할 버스에 불을 지폈어 너 코딩래퍼 나가 떠나면 잡지 못할 버스에 불을 지폈어 이거 너무 먹고싶어요 이거 너무 먹고싶어요 그러네 어제의 꽁신함이 없네 너무 맛있다 다크초코가 레알 코코아 크림 맛이잖아 난 진한 초콜릿 맛일 줄 알고 내 취향 아닐 줄 알았지 뭐야 이거? 몽블랭 오바 삼바 엘바 삼바 싸가지가 없네 참교 유튜버 가야겠네 진짜 왜 저래 너 때문이야 알아? 뭘 알아? 니가 뭘 알아 이건 얼그레이다 딸 핥았어 뭐가 몽블랭 있지? 몽블랭도 맛있네 앙벌로 앙벌로도 빨리 먹어봐 나갔어요 달리 초콜릿 안 갈게 조심해져 어딨어 초콜릿이? 팥을 너무 잘 만든다 얼그레이는 크림이 되게 부드러워 물같다 달리 뽀뽀 달리 뽀야 보니야 너 안 먹어? 응 안 먹는다고? 응 하나씩 먹었는데?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초코소라빵 코코아 크림에 좀 진한 초콜릿이 더 한 맛 친구한테 뭐가 이렇게 많냐? 그러자 맛있다 당연하죠 플립으로 시켰어요 괜찮은데? 응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음 맛있다 음 맛 좋다 응 음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될지 몰랐어요 너도 자고 가 응 자고 가 목뼈 싫어 왜요? 쉬운 건 아니지만 덜 시원해 왜? 재미가 없어 음식이 장난이야? 응 응 그렇지 왜 안 자고 가는 거야? 아우 피곤해 왜? 눈치 좀 있으면은 그런 말 하지마 아니 효빌이 있다고 봤어 이 새끼 어제 쪽 거지? 눕자마자 코를 눈 세배 있는 거야? 응 달인만 깎아 먹었어 응 달인만 깎아 먹었어 응 매우소스 맛있다 너 좀 톡톡한 음 닭 한 마리 응 닭 한 마리 응 야 한국 맛있겠다 언니 맛있어? 응 응 마음을 깨었습니다 응 양배추쌈 진짜 오랜만에 먹을까 응 응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시간 빌때마다 카페로 와서 오늘만 카페를 세 번 왔어요 더 이상 아메리카노 먹을 제 카페인 탱크가 없어서 자몽티 시켰어요 이따가 밥 먹을 건데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그릴 149 벌써 줄 섰네 120만원 옥믄 kids 소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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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맛 고기맛 suspects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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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리가 묵하게 됐어 고기는 들어가면 생겨내시면 이 특유 진짜 많구나 맛있어 밥 한 공기 더 주세요. 밥 한 공기 더 주세요. 비빔냉면 하나 더 주시고요.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. 엄청 맛있어. 엄청 먹고 있네. 아 그거 진짜 맛있어. 아 이거 어떻게 알았냐? 검색. 검색했어요. 아 거기 어디 먹지 않게 진짜 맛있어. 맛있다고 해서 거장해놨었어. 나중에 오라고.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고 온 거 아니야?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만나요.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어때요?